자, 이은날 해질녘 속 나란히 달리는 장래전철 일본 전철괴담 전철 안에서 하지 말래 어, 이거 느낌이 좋은데 정류장은 심령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니 주의하래 어, 퀄리티가 갑자기 확 높아졌는데? 아, 남역에서 내려야 해 개철구랑 가까운 문까지 이동하자 이거 뭐야... 논픽션 완전 범죄 백만명 목격자 체포할 수 없다 살인악마 사람들 눈이 없어 중학교 입학생 모집 저 뒤에 또 오는 전철이 좀... 그래 보인다 하진우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게임 방송 잘 들을게요 어제는 스물두번째 제 생일이었습니다 섬님께서 지났지만 축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하진우님 5,000원 감사드리고요 스물두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났지만 축하했었었었었었어요 저승전철인가보다 장래전철이라는게 저승행전철인거야 그런거 아닐까? 이제 곧 도착합니다 출구는 좌측입니다 어? 깜짝이야 기사라기 기사라기 미쳤다 지렸다 기사라기였다 아따 이야! 갑자기 왜 반말해 흐흐흐흐흫 위전히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어? 벌써 다음역이야? 오늘도 개찰구가 가까운 문까지 가자 애초에 개찰구가 가까운 문에 서있으면 됐잖아 빨려들어가지 않도록 저기 끼임 끼임 주의잖아 끼지 않도록 그니까 옷같은게 여기 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거 아니겠죠? 사람이 빨려들어가는게 아니겠지? 또 온다 저승열차 오 이 아저씨 이성이 이 아저씨 열차 잘못한거 같아요 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 이 아저씨인데? 어 일어났어 아저씨 이 여학생도 이 여학생이고 어? 으에에에에여기 애기 아저씨 여기 애기 있었잖아요 헐뭐지? 으이 야 이것도 내가 자주 쓰는 부금인데 야 반갑다 이렇게 들으니까 자주 쓰는 BGM 김윤성 이제 곧 도착합니다 출근은 좌측입니다 이거 나중에 출근은 없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겠지 그런 거 할 거 아니지 기절하기 웃었어 웃지마 웃지마 나이씨 아이씨 벌써 다음날이야? 오늘도 개 차이고 가까운 곳까지 가자 우와 아이돌 아니야? 눈 빨개졌어 방금 이 여자 저승열차 어서오세요 어저씨 모르는 곳 헉 면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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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게임이냐구요? 세번째 게임입니다 면먹ped 면먹 시골에서 살자. 시골에서 발생하는 심령 현상은 도시와는 또 다릅니다. 저게 광고 문구야? 도시의 심령 현상에 흑상하신 분들 시골에서 사십시오. 시골의 심령 현상은 도시와는 다릅니다. 저 아저씨 저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잘못 뛰어온 거 아니야? 따옆날 아저씨 저쪽으로 내려오는 중 후... 대놓고 보네 무슨 안내방송 목소리가 무슨 주술 외우는 것 같애 자꾸 쳐다봐 눈을 왜 그렇겠다 눈을 왜 세면하겠다 여기저기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 창밖에도 뭐가 쓱 지나갔어 그러니까 얘만 살아있어서 쳐다보는건지 이거는 이거는 화장한 여자가 하하핳 눌려가지구 이렇게 된거 아니냐 짜국난거 아니냐고 에어억 아우 소리 어? 뭐야? 뭐야 이거? 열리지 않습니다 뭐? 고정연구일까? 반대편 차량에서 나가자 어차피 이쪽으로 안내리잖아 이쪽으로 내리잖아 어? 새로운 광고 어? 할아버지 어떻게 해? 할아버지는 눈을 왜 그렇게 뜨세요? 어? 이 고양이 이 고양이 아까 그 고양이 이 처음에 저승열차 그 요요 뒤에 있던 그 노인들 아니야? 뭘 야 이거 뛰어내릴 용기보다 상담할 용기를 야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영매이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이씨 피곤해 헐 나야 나야 어 어이거 바뀌었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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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둠의 세계로 이 허수아비 아까 저 뒤에 있었는데요 가.. 가까이 왔어 당신을 어둠의 세계로 인도한다 아 깜짝이야 아아 여기 아까 그 다리 아니야? 그 여자애가 뛰어내린 다리? 그리고 이 그 막 그 건너편에 막 전철 왔다갔다 했잖아 그게 이 전철인가 보다 평소에 묻은 풍경이 아닌데 모르는 사이 지나쳐온 건가?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해 이제 곧 도착합니다 출근은 좌측입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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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지금? 그냥 좀 뭔가 뭔가 풍경이 달라졌는데 이게 다야? 뒤에 뭐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야 오 빨갛게 열려 이온날 결전의 날이군요 이온날이 빨개졌어 이온 거저던 고마워 고마워 알려드리겠지 이온 이낙지 이 문 등장 이리 이 문은 또 뭐 지나갔어 저 아저씨는 진짜 가세요 아저씨 갈게 가세요 요긴 또 얘는 왜 여길 뚫어가지고 뚫어가지고 이러고 있어? 헐 헐 물 완전 그냥 나 낡았네 어? 아이 깜짝이야 역시 저승열차 환승해버렸네 이 아줌마 어떡해 저새끼 저새끼 내가 왜 니 엄마냐 이새끼야 여기도 뚫렸어 면모가 없습니다 면모가 없습니다 어 어..어떡께 냱이 냥이 이게 아까 할아버지도 여기서 수정 내려갔네 다 각자 저 손 먼데 헐... 헐... 다같이 신입이 와가지고 반가운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이게 여기 왜 있는거야? 이거는 저 정면에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아까크하지마다 뭐 방금 뭐 지나갔어? 그 얼굴 그 얼굴 점점 가까이 와! 점점 가까이 와 얼굴 에이씨 너무 맑은 소리 나는거 아니야? 열리지 않습니다인데 살짝 열려있어 완전 열렸어 열리지 않지 않습니다 뭐여 무의의 차내 연결 부위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조심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외암모가 없습니다 외암모가 없습니다 외암모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다 손으로 바뀌네 아저씨는 진짜 왜 이렇게 질척돼 그래서 면목 없는거야?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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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달리는 안되면 미쳤다 엉망진창빵창이네 이야 어? 저건 또 반대편에 나 내가 건너편에 있는거야? 나 타고 있는거야? 이 전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거야? 모델지 미기결하 미기결하 와 좋다 와 너무 좋다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벌써 몇 푼 세 편 했어 벌써 와 게임 세 개를 이렇게 예 메리골드님 다녀오세요 아가야 얼른 자라 음 퀄리티가 퀄리티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기대됩니다 다음 다음 게임도 그리고 음 역시 도우바 신드로 제가 자주 쓰는 라운드 잘 봐뒀다가 나중에 한글화 한글화도 잘됐네 아주 한글화도 잘됐네 한글화가 아주 각잡고 제대로 해서 좋아 못하직 Strong 좀 뭐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야 주인공 어떡해 야 엔딩 연출도 잘 보았습니다 그러게 엔딩은 무조건 하나인가 오유 홀 잘 만들었네 해질녘 속 나란히 달리는 장르의 전체 어 바뀌었어 바뀐 상태에서 다시 하면 뭐가 달라지나